안녕하세요. 신앙군 서정갑입니다. 태국에서 히카마 재배하는 방법대로 로타리를 친 후에 한 번 친 후에 히카마시앗을 손으로 씹는 것이 아니고 뿌립니다. 그리고 로타리를 얕게 한 번 더 치는 거죠. 대신에 종자가 조금 많이 들어가요. 영양이 많이 들어가는데 갈라진 틈 사이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갈라지지 않아도 이렇게 올라오기는 오는데 이 땅이 비가 오면 굳어져 버리거든요. 굳어져 버리는데도 이렇게 뚫고 올라와요. 간격도 대략 적당한 것 같고요. 대신에 조금 가뭄이 들 적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해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약 400평 때문에 약 400평에서 멀칭 비닐값하고 멀칭을 해주는 관리기 인건비하고 그런 것을 계산을 해봤을 적에 조금 풀을 한 두 번 정도 메주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씨가 많이 들어가서 촘촘이 났죠. 이것을 내가 지금 이렇게 시도하는 것은 요즘 인건비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를 최대한 철약을 한 번 해보고자 이렇게 해봤어요. 여기도 있을까? 이렇게 땅을 비집고 나오죠. 비집고 나와요. 바라율은 상당히 좋거든요. 원래 저희가 이렇게 수입해서 판매하는 히카마, 만파, 오픈정은 바라율도 좋지만 맛도 좋다보니까 요즘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데 여기 싹이 두 개가 나왔고요. 옆에 파라되지 못한 씨가 있어요. 이게 노출돼 있어서 수분을 먹지 못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좀 내년이 여기도 있고요. 예상외로 예상외로 파라는 많이 됐어요. 종자를 흩뿌려서 흩뿌려서 이렇게 파종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게 생각해록 잘 나왔어요. 얘는 풀씨가 너무 많아서 청하관에 내일 모레쯤 비가 온다고 그러니까 풀작업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촘촘히 뺏겼어요. 노릇노릇하니 새싹이 다 올라오고 있죠. 멀칭하지 않은 상태에서 희카마가 얼마나 잘 들을까 오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 파라이루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번 주에 비오고 나면 더 많이 올라오기도 할 거고 풀도 많이 올라올 겁니다. 풀이 작업을 한번 하고 그러면은 무난할 것 같아요. 뭐 슈픈 굴러든 있는데 제가 뭐 다 고장나서 못 돌리거든요. 내일 비 온다니까 내일까지 좀 기다렸다가 뭐 굳이 멀칭 안 하더라도 이렇게 바라는 된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